자 웨이비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현재 시간이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. 웨이비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종목 오늘 코스닥 데뷔를 했구요. 신규 상장 종목이죠. 질화, 갈륨, 반도체 기업입니다. 공모가는 15,000원인데 일단 시가가 18,010원에 공모가보다도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. 하지만 장마감은 충격적이게도 18,090원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자 거의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8,000원이 주가가 빠졌는데요.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. 자 1분봉, 자 3분봉을 한번 볼게요. 3분봉을 보시면은 오늘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빠졌나요? 41%가 빠졌거든요. 자 여기 보이시죠? 자 41%가 고점 대비해서 현재 빠진 상황이고 오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안좋은 장이었습니다. 자 이 웨이비스라는 종목이 18,09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자 이 종목이 장중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1%가 빠진 상황. 자 18,500원까지 갔던 주가는 18,090원에 마감을 하면서 거의 8,000원 정도가 주가가 빠졌죠. 자 다시 이 종목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이라면은 현재 마이너스 40%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자 집중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렇게 특별한 반등이 없이 반등 없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죠. 반등 없는 하락은 자 세력이 일단 개미를 확실하게 털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만원 자 만 37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만원 이 라운드 피겨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투매가 나오면서 9,000원, 8,000원대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. 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요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웨이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웨이비스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거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웨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 방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웨이비스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세력주 준비했습니다.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는 종목 준비했고요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010-9065-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종목 추천은 무료로 해드릴 거고 문자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. 자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추천드리고 텔레그램 방에 가끔 가다가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세력주는 문자로도 추천을 드립니다. 자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YG 플러스였는데요 이 종목 크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. 자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. 자 반갑습니다. 세력주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.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.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... 자 잠깐만 멈춰볼게요. 자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날짜가 10월 21일 월요일이었고요.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YG 플러스 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. 자 여기 써있죠.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아파트 브로노마스와 협업. 자 최소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다. 자 추천 사유 제2의 마이클 잭슨 브로노마스와의 협업. 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주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세요. 라고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렸는데요. 잠깐만 영상을 볼게요. 지나고 있는데요.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.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 플러스입니다.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.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 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%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.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.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%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.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.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자 이번 블랙핑크 소속의 로제 솔로곡 아파트 엄청나게 인기를 끌 거고 앞으로 YG 플러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종목이니까 반드시 매수를 하시고요. 자 이번 세력주도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고요.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.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? 010-9065-8706으로 세력 이렇게 두 글자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는 종목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자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. 종목은 문자로도 추천을 드릴 거고 텔레그램방에도 당연히 추천을 드릴 겁니다. 자 텔레그램방에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자 YG 플러스 매수하시면은 3거래일 만에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다고 추천을 드렸고요.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자 10월 23일 YG 플러스를 매도해서 1200만원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셨고요. 78%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. 자 한 1500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. 이분께서 매수하고 나서 2거래일 만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보셨고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거든요. 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. 자 그리고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. 자 BS라고 써있죠? B라고 써있는 게 매수고요. S라고 써있는 게 매도입니다.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2거래일 만에 무려 78% 수익을 챙기셨고 이렇게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을 조회해서 바이넨셀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. 자 깔끔하게 수익을 받고 뭐 이 종목 더 오르기는 했는데요. 그거는 뭐 욕심이고 자 이렇게 적당히 안전하게 먹고 나왔습니다. 자 10월 23일 날에 매도를 해서 1200만원 이렇게 수익 뭐 일반 직장인들 한 두세 달치 월급을 어 이 2거래일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셨고요. 자 이번에 YG 플러스 후속주 준비했습니다. 자 최소 40에서 50% 먹을 수 있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종목 추천은 문자로 해드릴 겁니다. 자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자 100만원 가지고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진행 중이고요. 자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-9065-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주도주 단타 종목도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% 한달에 100% 이상 수익 내드립니다. 투자금은 100만원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.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어 드릴 거고요. 이렇게 되면은 저에 대한 또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씩 수익금 챙겨 가시고요. 6개월 차부터 3200씩 수익금 생기시면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 이루시는 거니까요.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움을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대선 테마주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자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들 폭등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최소 500%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준비했고요.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. 자 목표 수익률은 500%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.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.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4,425원에서 3만550원까지 급등을 했죠.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인데요.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3,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%가 올랐습니다.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7,100원이었던 주가는 65,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.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.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. 자 3주 만에 749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2,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9,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.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.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었는데요. 자 3,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4,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습니다.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. 자 무려 3주 만에 292%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,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%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,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% 수익을 보셨는데요.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.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.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.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가쁜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